진짜 멀리서 죽을 것 같은데 자기야 잡았다! 안 잡았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아리 릴리트를 잡게 된 빌드 소개 영상이 되겠고요 설명 순서는 장비, 그리고 스킬, 그리고 정복자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추가로 감사하게도 엔비디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게임 안에 있는 그래픽 옵션 중에 DLSS하고 리플렉스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DLSS 같은 경우는 프레임율을 엄청나게 상향을 시켜주는 기능이고 그리고 리플렉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를 증대해주는 기능이에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해상도로 설정을 해놨지만 고해상도의 퀄리티를 미리 학습을 해놓고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즉, 일은 덜 하는데 나오는 아웃풋은 크다 당연히 프레임이 높으면 게임 플레이가 좀 더 부드럽고 눈의 피로감도 덜 하겠죠? superdokers 기능을 바라치고 계속 비싼 조사에 직접 사용하게 될 거에요 하지만, 불우리스의 홈교양장을 향해 게임 플레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에 게임 플레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에 배가 çağ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기능과 함께 제 빌드 영상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기에요 한성검을 썼다가 다시 양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뼈네크는 한방딜이라는 큰 장점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양성검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신발입니다 신발에서는 필수 옵션 두개가 있어요 정수 소모량 감소하고 이동속도 이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속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투순위로 올바난 것은 지능 혹은 모등능력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빌드에서는 시체 촉수를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시체 촉수 2레벨에서 3레벨 정도가 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은 피하기 최대 충전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입니다 방어도 원거리 피해량 감소, 근거리 피해량 감소 혹은 피해량 감소 방어 옵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위상은 마법 부품 무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갑입니다 뼈기술 극대화 피해, 뼈창 등급, 극대화 확률 3개 고정으로 오고요 한자리만 공격속도 혹은 모는 능력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 조건부, 스탯 때문에 지금 모등능력치를 챙겼지만 공격속도도 아주 좋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가보십니다 하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총 방어도 피해량, 피해 감소, 생명력 그리고 능력치 정도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상은 정말 중요한 위상이기 때문에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구입니다 고유 투구, 죽음 없는 얼굴이라는 투구를 끼고 있는데 투구에서 챙겨야 될 옵션 1순위는 최대 정수입니다 저 정수가 올라가는 만큼 비위 증가하는 게 바로 뼈강력이다 그리고 목걸이입니다 이동속도, 정수 소모량 감소, 지능이고 여기에 죽음의 동력이 붙으면 정말 좋고요 아니면 단어 관련된 옵션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입니다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 최대 정수, 취약 피해입니다 요 4개가 베스트입니다 위상은 요게 투사체 한 발 한 발 단 확률이 적용이 된다네요 즉슨 뼈창을 날리면 뼈창이 5개가 돌아오기 때문에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제 릴리트 영상을 봐도 이 위상 때문에 만화가 안 마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지 한쪽에는 역시나 시체 촉수 위상을 착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스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잘린 살점이 있어요 피해를 주면 몇 퍼센트 확률로 대상의 위치에 시체가 생성된다 이게 상당히 생성이 잘 되거든요 뒤에서 설명할 10호 관련해서 필수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챙기셔야 돼요 저는 무리해서 3개 정도 찍었습니다 이 불안전한 균형 같은 경우에는 저 랩 때 정수 소모량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는 빼셔도 무방합니다 실체 및 섬뜩한 기술입니다 피한계를 채용 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피한계 그리고 섬뜩한 피한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안 찍었던 시체 폭발을 하나 찍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할 죽음의 동력과 연관이 된 거예요 이 죽음의 동력은 정복자의 식인과 관련이 있는 건데 요거는 뒤에 정복자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주 스킬은 아예 뺐어요 경우에 따라서 노화나 가시바퀴 철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라 정수입니다 내가 보유한 정수가 50을 초과할 때 정수 1단 공격력이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미지 증가값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정수 최대 옵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킬은 요 정도고요 다음 정복자로 넘어갈게요 기존 영상에서는 정복자별지를 4개 썼지만 지금은 5개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자 첫 번째 기본 정복자인데 여기에 홈은 묘지기를 사용 중입니다 묘지기는 근방에 있는 희귀노드 능력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와 방어도 증가를 활용하기 위해 여기에 묘지기를 채용했다 이어서 뼈 이싱 노드고요 정수 모양을 채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복자 파는 죽음의 냄새고요 바로 아래 내려가면 식인이고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기존에는 이쪽 좌측 라인으로 타고 올라갔던 빌드를 오른쪽 우측으로 땡겼습니다 양손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공격 속도 노드를 조금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식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메아리 릴리트를 잡다 보니까 순간적인 폭딜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시체를 미리 깔아놓고 시체 5구를 한 번에 터뜨려 주면서 순간적으로 6초 동안 폭딜을 넣기 위해서 식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악몽 고단에서도 순간 폭딜을 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굳이 피바다로 가지고 온 이유는 착취 문양을 꼽기 위해서예요 전복자 노드는 이렇게 채용 중입니다 생각하자 생각하자 난 왜 이렇게 못하냐 할 수 있다잉? 간다잉 간다잉 일단 멀리서 두 발 받고 멀리서 먹어야 했는데 그것도 다 먹어야 돼 알 수 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빌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차후 영상은 레더 서버 준비하는 영상 정도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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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